경북도청 신도시권역의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두 번째 신도시권역 발전포럼이 열렸습니다. 이원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이 강사로 나와서 고령화 저출산사회에서 요구되는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 그 중에서도 경북은 최정점에 놓여 있습니다. 고령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빠르게 추월해 경북의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100명당 155.1명으로 전국 2위, 청년층은 더블케어라는 절벽 앞에 섰습니다. 아이도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부양비가 높아지는 겁니다. 더블케어, 노인도 케어해야 되고 유소년도 케어해야 되는, 양쪽으로 케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청년들을 그래서 오도가도 못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를 짊어질 청년층을 위한 전생의적 삶의 질 향상에 정책 방향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취업과 육아, 주택 마련 등 힘든 현실 속 지자체가 흔히 펼치는 출산지원금 같은 정책은 지나치게 단편적이라는 겁니다. 프로는 그게 아니라 20, 20, 40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자. 셋째 아이 낳으면 천만 원 준다는 정책도 있고요. 아이 낳는 것만 지원해준다. 그래가지고 효과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청년들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 같은 정책 실험을 통해 지역 맞춤형 모델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